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준석에는 확실히 만들어줬고 그 여러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 초기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맡기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러면 은명이 떨어져가 나경원 씨를 그냥 그렇게 뭐죠 아주 흠하게 꿇어 앉히고 김기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준석이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번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도 뭐 모호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다 선관위와 관계됐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도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관위와 다 관여가 됐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고급 정부를 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거 부정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거의 전부가 상세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되지만 그걸 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번 우리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그 그래프처럼 이동시켜준 거죠 관내의 사전투표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치면 18%입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8%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기는 힘들어요. 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조작을 하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 세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와에서 남은 두 번의 부정선거는 야무지게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보장을 받은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무슨 뜻인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 감아줄 테니까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땡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이게 서울의 여러분들의 선거 상황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개판이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이 최소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입니다. 심상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이런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조작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64만 표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240만 표 를 쑤셔 넣어가지고 원래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264만 표 격차가 났는데 240만 표 를 쑤셔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표까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윤석열이 31만 표를 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이긴 것이 101만 표 차이를 이겼거든요 한 7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조작을 얼마 했는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16만 표 차이를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는가 239만 294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작은 전산조작을 해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표를 이동하는 데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표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의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1412표 차이를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서울에서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19만 표를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서울의 수만 얼마를 조작했나 7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에서 13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9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윤석열이 12만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이겼는데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47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썩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나라입니다. 짐승나라. 이런 짐승짓보다 못한 짓짓이 여덟 번째 일어난데도 대통령이 입을 쳐 닫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냥 개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구사하는 능력들이 그래도 좀 의위 선택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개 같은 세상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그냥 내가 표현한 맥시멈이 개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세상 이 외에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뭔가 상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 사기시력들에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입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긴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중 전국이 15.42%입니다. 호남권 제외하고 그런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거의 표를 안 빼앗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대해서도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하고 폼 잡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윤석열이 대구에서 빼앗긴 2만 7천표하고 경상북도에 빼앗긴 2만 2천표는 대부분 뭔가 아니라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의 조작방식이 다릅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중앙선관위 내에 서버가 동원이 됐겠죠. 왜 투표지 분류기의 여러분들 집계한 것을 조작한 것을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개수조정을 하겠죠. 이게 이런 근용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국의 평균진 15.42%만 조작하더라도 무난히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67만표 이러면 10%면 6만 7천표입니다. 15% 정도 되면 한 여러분들 한 10만 표 이상 되겠네요. 10만 표를 훔치면 윤석열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10만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20만 표 격차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만큼만 관내 사전투표 를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못 이겼냐 이 이야기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숫자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개상한 숫자인 거죠. 이건 우연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다 깔아 뭉개고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보시게도 이건 뭐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 안 합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걸 보면 무슨 특별한 말무라탄 상황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참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연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는 이제 민경 대표 페이스북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조사를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더군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이 주간조선의 보도가 된 겁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건데 이게 10월 20일이니까 선거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38.2%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보수 책재가 강하다고 한 사람 중에서는 52.5%가 선거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 답을 안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48%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가 38.2% 나온 거죠. 그런데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52.5%까지 나온 겁니다. 20대하고 60대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제 민경 대표가 좀 고무가 돼 가지고 굉장한 소식입니다. 우리 아닌 기관에 실시한 최초의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수도권 인구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38.2%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52.5%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32.3% 이후에 40%가 가장 높았는데 주간조선의 조사 결과가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전 국민 한 40% 가까운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파 가운데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는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너무 화끈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려 의원이 우파 가운데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52.5%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저울추가 기울었습니다. 자기가 소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다수의 품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촉발됨으로써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우파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랑은 선거부정을 해서 가장 수혜 그룹이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인데 뭐 국민들에게 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 아닌 공범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없고 연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는 국민들이 좀 미울 겁니다. 그냥 다 끝난 거냐 그냥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연석열이란 사람은 그만두고 나가면 돈 있는 와이프하고 여러분 잘 살겠지만 우리는 더불당이 지배하는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런 아주 노예 신분 비슷한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란 사람의 이익과 국민 일반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리인인 국민들이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하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겠을지 행동하고 국민들이 이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로 봅니다. 깔아뭉겼는데 더 열심히였으면 열심히였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룰 수 없는 본인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지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왜 국민들은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에 존망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9번 10번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2024년 또 여러분들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개헌 저짓선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압니까 나는 충분히 무너뜨릴 거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작가니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더블당의 선대본부에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총실무책임자다. 그러면 저는 눈 딱 감고 있죠. 눈 딱 감고 왜 눈 딱 감고 여러분들 조작할 겁니다. 왜 국민들이 반항 못할 거고 윤석열이는 입을 확실히 다물어줄 거고 국민의 힘은 빠질 거니까 아무도 제음악이 없는 겁니다. 딴 판단은 국민의 힘 국민들이 들고 안 일어날 거다 그 확신만 쓰게 되면 그냥 개헌 저짓선을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그냥 개헌 바꾸고 헌법 바꾸고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냥 나라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십 년 뭡니까 수백 년 집권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 가집니까 새로운 계급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 선거 중심에 선골 진골 뭐죠 양반 상놈 노예 마지막 국민들은 노예가 되겠죠.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 부정에 협력했던 자들은 양반 계급에 좀 들어가는 애들 있을 것이고 내 같은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하청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돼야 될 건가 그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돼야 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1960년에 국민도 아니고 1970년대 국민도 아니고 이제 다 뭐죠 두더지가 돼 버린 겁니다. 두더지. 그래서 그냥 내 안께 밥 들어온 외에는 일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 시력의 엄청난 위로이고 엄청난 힘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총선 대선을 탈주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남조선이 되는 겁니다. 다수가 그러나 제가 민경욱 여러분들 전 대표 전 국회의원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것이 다수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인식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행동으로 제한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념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남조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이 여러분들 배치가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뭐죠 거의 한 4,500만 정도가 여러분들 연대 서명을 받고 시비를 가득 메운 여름 대모대가 있더라도 다 무산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바로 옆에 무슨 나라입니까 러시아의 아주 아주 그냥 위성국 비슷하게 하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라는 뭐 한 1년 정도 대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제압됐거든요. 산거부정 세력을 뒤엎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제압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압도 그냥 보통 제압을 가져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국민들의 기계나 결기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수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냥 대한민국은 좀 슬픈 일입니다만 남조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한국 역사를 전공한 런던 대학 교수님입니다. 이 마르티나 도이힐러 교수 이분이 아마 런던 대학에서 한국사를 평생 연구해 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사에 관한 책을 내면서 이 조상의 눈 아래에서라는 것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의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재미있는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한민족 역사 오천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 노예제 역사였지 않습니까 노예 역사 조선조는 그냥 자국민을 그냥 노비로 삼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여러분들 그냥 포획한 다음에 노비로 삼은 것이 아니고 자국민을 노비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500년 갔거든요 우리가 1948년도 재헌의회를 통해가지고 참정권이 주어진 상태가 한 780년 정도 누린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더블당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 한국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을 그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수탈과 약탈의 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것 11서번트 여러분들 봉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다 폼 잡고 뭡니까 세금 쓰는 데 여러분들 혈안이 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세금 올려가지고 뭡니까 닥달할 것인가 그런 문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위안하게 되면 뭐 슬픈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원래 상태로 한 780년 누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두더지가 된 겁니다. 두더지가 재앙의 화려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격렬하게 4.15 총선에 저항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어떤 체제 하에서 신음할 것인 너무나 잘 알기 때문 인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 찾아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원래 노예에 친숙한 민족인 겁니다. 원래 뭐 너무 은참게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